네, 안녕하세요. 벨투군입니다. 슈퍼특찰대전 이제 몇 폐인지 까먹었어. 예, 요새는 다크네, 마크네, 뭐 우리 소커의 위협을 위협하는 조직이 늘어나서 곤란해. 그렇다, 사신박사. 수령. 홍고타케시는 도망갔고 우리 소커는 실태를 거듭하고 있다. 그래서 말인데, 그 다크랑 마크랑 연대를 해가지고 가면 라이더를 시작하는 그 벌레들을 일소하자. 그걸 위해서는 다크도, 마크도 뭐 아무래도 좋잖아. 그 후에 다른 조직의 처분을 생각해보자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 수령님이야. 나쁜 일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셔. 하지만 말이야. 그 개들도 얼마나 신용할지 몰라. 졸대령의 후임으로서 동남아시아 쪽 지부에서 새로운 간부를 불렀다. 불만 있나? 뭐라고요? 동남아시아에서? 소커 동남아시아 지부에서 오느라 수고했네. 지옥대사 자네의 행동에 기대하고 있네. 수령님. 동남아시아에서 날뛰고 있던 이 지옥 대원수 아니 지옥대원수는 수로대에 나온 사람이지. 맞은가요? 이 지옥대사 선택받아서 이 일본에 왔으니까 반드시 가면 라이더를 쓰러뜨리겠습니다. 지옥대사가 일부러 동남아시아에서 이 일본에 오다니 정말로 이 사신박사 혼자로서는 일본 정복은 부족하단 말인가 사신박사 지옥대사 뭐냐 거미남 박쥬남 정갈남 복녀 이 개조인간은 가면 라이더한테 계속 당했다. 그래서 우리 소커가 이 개조인간을 컴퓨터에 걸어가지고 장점만 뽑아내가지고 개조한게 이 개박콘돌 이 개박콘돌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어요. 개박콘돌한테는 젊은 여자의 피가 필요하다. 뭐야 그게 사신박사 선물 대신에 일단 이 지옥대사한테 맡겨보게 가면 라이더들을 내가 한방에 해치워줄게 지옥에서 온 사자 그니까 아마 키카이도한테 협력을 했으면 키카이도 시나리오고 아니면 라이더 같아 이상하네 요새 젊은 여성들이 많이 실종된다네 벌써 3명이나 이번 달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커의 소행이라고 단정을 지을 순 없어 그래요 최근 일본의 젊은 여성들의 행동 패턴은 예측이 안된다고 들었어요 뭐여 그게 확실히 지금 상황에서 단정은 안돼 하지만 가볼래? 걱정이 많구나 너희들 조심해야 된다 타켓이도 변함이 없구만 하지만 나는 아니야 새로운 장사를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장사가 안되시는구나 하얏토 넌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다니요 오야쌍 설마 이 아미고를 때려치려고 그래 그 가게는 너희들의 본부같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뭐 이러면 보통 손님이 안오잖아 그래서 하나? 예 그렇군요 오야쌍 이번엔 뭐하실라고요? 그게 말이다 그 역시 그 내가 하는 그 레이싱클럽 아니 애들을 상대로 스포츠 삽을 해보려고 재밌어 보이네요 타치바나씨 그렇지? 어이 하얏토 너의 실력을 써가지고 사진관을 해보는거 어떠냐 안돼요 저는 여자나 못찍어요 뭐야 그게 아 그랬지 원작에서 그랬지 여자들이 찍어달라고 해도 거절합니다 이 근처지 사건 있던게 두팀으로 나뉘자 타키 혼자서 괜찮니 괜찮을까? 나한테 지금 괜찮냐고 물어본거야? 어? 예 맡겨도 내가 잡아볼게 아하 예 뭔가 이상한데 이 근처에서 뭔가 냄새가 하하하 그렇다 홍고 타켓이 쏘커냐 넌 뭐야 동남아시아에서 멀리서 날아온 지옥대사 기억해둬라 지옥대사라고? 예 그렇다 사신박사랑 함께 쏘커의 최고 간부라 알 수 있다 어 그렇게는 안된다 하하하 홍고 타켓이 동남아시아에 암약하고 있던 내가 쏘커의 오토바이 부대를 가져왔다 그 위력을 보아라 뭐야 에잉 오토바이 부대야 라이더 변신 홍고 타켓이 기력이 올라갔다 그래발 3위겠지 3위지 어? 10위네 에잉 10위나 올랐어 에잉 뽐아암 빠빠빠빠라라라라라 뭐야 이게 왜 아무도 안타고 있어요? 내리는게 더 세지 않냐 그러면? 내려야지 뭐 어느 쪽이야 다 다 돼있네? 내려요 내리는 게 좋습니다. 라이더는 1% 야 라이더 너무 쎈거 아니구? 야 라이더 혼자 다 해먹으랄게 역시 우리의 리더 하지만 지금 레벨이 몇이야? 지금 레벨이 28이니까 이건 뭐 질 수가 없네 2% 2% 2% 3% 3% 3% 4% 3% 4% 흐으으으...머리... 뭐야 이게...? 이익...젊은여성의 신선한 핍니다... 이거를 먹여가지고 우리 쇼커를 위해서 활약을 지켜보자 개박콘돌... 일어서라 인류의 평화를 빼앗아가지고 쇼커의 세계정복을 위해서... 힘을 써라 자... 너희들의 파괴력을 시험해봐 가라! 개박콘돌 얘가 몇 편에 나왔더라...? 예... 본거 같은데? 얘 나오는 걸 본 기억이 나는데 야 라이드 너무 쓰지 않냐 이거 이러다 막히는 거 아냐? 이 게임은 또 레벨을 너무 많이 올리면 막혀요 게임이 참나 레벨을 올려도 안되고 레벨을 안 올려도 안되고 뭐 어쩌라는건지 모르겠어 난 이 게임 슬뜨뜨뜨룸 꿈도 희망도 없어 지금 쇼커는 희망이 없다 너희들 아니 뭘 만든거야 대체 쇼커는 우주정복이 가능한 수준인데 이건 도라이가 킥 빠밤 원래 이거 다 못잡으라는 것 같은데 이거 잡고도 남겠어요 튀어 튀어 쫓아오지마 왜 저승길을 재촉하세요 기력을 올려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쟤네들은 남겨놔 저게 다인가? 이게 다야 설마? 세상에? 72? 제일 약한 무기인데? 꼬우 꼬우 아 진짜 이거 뭐야 이것들 라이더 쩜 어 이거 진심으로 다 잡을거야 너? 푸 애매? 야 아까부터 보니까 다 크리야 애매? 다 크리야 지금 크리가 아닌 적이 없었어 가만히 있어봐 이거 뭐야 이거 봐 다 크리야 에이? 무슨 무슨 홍보 타켓이 뿌아이 에이 에이 에어 내가 너무 우습게 봤네 하지만 승부는 아직 시작됐을 뿐이야 홍보 타켓이 아니 가면라이더 어느 빌딩 안에 타키가 울고 있다 가봐 뭐라고 타키가? 에이 에이 아 애초에 제로 다 잡는거야? 아 알았어요 뚜둔 타키 어디갔니 타키 라이다 시간폭탄이다 조금 있으면 터져 우야 오 개바콘돌이다 넌 쇼코의 새로운 괴인이냐? 에 이제 5초만 아니 5분 있으면 폭파된다 가면라이더 나를 상대로 타키를 구할 수가 있을까 구약구약 에 바라던 바다 와라 잠깐만 가면라이더 또 있다 하여토의 길이 올라왔다 구약구약 뭐든지 상대해주마 다크 파괴부대 그레이 사이킹 프로페서 기르의 명령에 따라서 가면라이더를 파괴한다 깨록깨록 갈매기부대 갈매기부대 뭐야 너희들은 또 마크에서 사자가 왔다 사코몬스터 사신박사와 교섭을 하기위해서 참전한다 엥 엥 엥 엥 엥 엥 뭐라고 사신박사냐 에이 그놈이 쓸데없는 짓을 아니 왜 소코랑 다크랑 마크가 협력하고 있냐 지금 아 아 아 어 킥카이더는 안 나가도 되고 킥카이더 안나가고 에이치 요지 레츠 아 대원을 대원이 레벨이 낮아야되 대원이 레벨이 낮아야되기 때문에 어디갔어 어 어 안도대원 에 후루아시 암악이 왓탈이 고른 필요없어 빠밤 떳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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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레 니들이 지금 저 겁을 상실했구나 쟤를 먼저 없애야되죠 오른쪽에 있는데 왜냐 쟤는 마공공간을 만들기때메 그러면 큰일나요 진짜 마공공간은 막아야되 떳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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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제 괴인들은 라이더를 건들수가 없구나 총검술 아 4분 남았어 뭐야? 어? 어 그러네 5분안에 끝내야되네 이런 에잉 빠빠라밤 음 여기가 공장이니? 에 연구개발이잖아 여긴 생산 에잉 공장이 저기야? 뚫어야되잖아 에잉 에잉 어 어 5분안에 소커랑 간부게인이랑 소커 전투원을 전부 쓰러뜨려라 5분이내에 하지 않으면 타케카자가 큰일이 난다 어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일단 저기를 돌파해야되는데? 큰일일세 뚜라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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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응 아 모자라잖아 아 이제 돌파를 해야되기 때문에 울트라건 빠라방 빠라방 돌파합시다 대원 저쪽을 뚫어야되 빨리 뚜라든 뚜라든 아이 저이 얘들은 공격이 명중이 낮기때메 그게 위안이다 빨리 사코몬스터를 제거해야되요 배조사이클론 뚜루루루루루 격투 빰빰 라이더 펀치 라이더 펀치 쇼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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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크 라이더 펀치 펀치 띰 띰 띰 띰 띰 띰 풍 띰 띰 아 쟤가 저 길을 막네 쟤이 이런 길을 막아야 쟤이 방어 아 진짜 이거 잡아야 된다 아 저게 안잡히네 아이 뚜룬 뚜루룬 아 길을 뚫어야 된다 아 이거 길을 어떻게 뚫어 아이 뚠뚠 아 벽투루 자 없이 아 저 뚫어야 되는데 뚫어야지 뭐가 되는데 뚜뚜뚜루루룰루 뚜뚜뚜뚜뚜 아 소커를 하기전에 쟤네를 제거해야 되잖아 아 아 아 와 와 이거 큰일났다 이거 변신을 합시다 일단 일단 징착 변신을 다 해버려 그냥 암아기 대원 길을 뚫어주세요 저기 못갈거 같은데 못갈거 같은데요 얘들아 못갈거 같애 아니다 도르기란 이렇게 해가지고 태울수있나? 아이씨 아니 이거 우주형사 지꺼에 사람을 안태우네? 이제보니까 뭐야 지 혼자 타고있어 레이저 블레이드 따란 따란 레이저 블레이드 다른 항모 веч compelling 적 mathematician XX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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ㅠㅠ 푸륵하아아아하어씨 아삐하 씨구원 뜬다 떠단뿐 떠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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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떠안 떠런 떠런 떠안 떠런 떠런 떠안 떠런 뻥 바라보라 불안 앞으로 5개만 잡으면 뭔가 되는데 우트라건 에이 구루아시 해냈어 구루아시 해냈어 자네가 해냈네 뿜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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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안다네 한마리를 남겨놓고 아니 아 진짜 이거 애매한데 아 맥뱅비 좀 써보려고 했는데 안되겠네 아 아 네 flanzen 아 고맙습니다. 띠로든로드 자네는 응 방어 개바콘돌 꾸잉 아직이야 괜찮아 아직 할만하여 뚜뚜뚜루루뚜뚜뚜 응 네이팜 응 이게 왜 안나가냐? 125야? 응 메이저 비트 쏴 응 됐어요 응 자네는 총검으로 버틸만한가? 버틸만하니? 아 길을 길을 못만드네 이것들이 아 턴제안때문에 이거참 아 얘들 여유롭게 잡을 수 있나? 어? 가만히 있어봐 어 이제 2분이 있으면 터진다 빨리 도망쳐야돼 뚜뚜뚜루루루루루 뚜뚜뚜뚜뚜뚜 심교수가 너무 약하니 이거? 아 괴인이지? 괴수가 아니라 더블라이더킥 뚜잇 뚜뚜뚜 파이어! 115! 뚜루루룬! 레이저 빔 음.. 먹힐라나? 레이저 제트 빔 먹힐 것 같애 가자! 뚜루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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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제트 빔 손가락에서 나가는거죠 저기 뚜뚜뚜뚜뚜뚜 빠빠빠빵 빠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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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베야 Jam 뚜루루루룽 뚜루루 뚜뚜뚜뚜뚜뚜뚜뚜뚜 뚜루뚜뚜 아 아amb기 대원 열심히 해보세요 당신이 희망입니다 아감대원 좋아스 예 공장 맞나? 공장 예 여기다 공장에 가면은 땅크를 타 추가했다 땅크 게임 빰빠빰 빰빠밤빰 빰빠빠빰 빰빠빠빠빠빰 빰빠빠빠빠빠빠 신나는 땅크 시간 이 정도면 땅크로 잡을수 있어요 땅크로 잡을수 있기때매 방어를 하겟으 네 빠밤빰 빠밤빰 빠밤 빠밤 적투로 승부를 겁니다 음 데스트로이 블레스트 아이 신기술 핍스사인 지금까지 써보지 못했던걸 써본다 듣기 깨루 뚜루룸 뚜루룸 띠루룸 핍스사인 가자 핍스사인 뚜루루룸 무지 깨루 뚜루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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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골고루 키우니까 이렇게 편해지잖아, 게임이. 얘를 지금 잡아도 되는지 모르겠네. 이번 통에 잡아보도록 해. 예, 빨리 피난가, 얘들아. 1분 있으면 터져요. 어, 일단 얘를 잡으면 쟤들이 퇴각하는지가 문제야, 지금. 일단은... 땅크가 갑니다. 땅크로. 땅크로. 뚜뚜뚜. 뚜루룬. 뚜루룬. 뚜루뚜. 뚜루뚜. 누구를 태울 것인가. 갸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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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 이동이 안 되잖아, 얘. 뚜루룽뚜루룽. 음. 태워버려. 아마귀대원도. 태워버려. 이분들이 희망이야, 가자. 아, 이메. 태워버려. 음. 태워버려. 음. 태워버려. 태워버려. 잡,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세버. 태워버려. 뚜루루룽뚜. 라이더. 펀치로 잡아. 그러면은 끝나지 않을까? 응. 에잇? 할래? 아, 무리였나? 에에에. 큰일날뻔 했네. 아이. 여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거야. 이러면 되지 않을까? 땅크를 때려줘. 오 neo으로. 오호우! 땅큐. 땅큐맨 이ı어. 안뇨. 안녕해 가세요 여러분. 나의 파괴력을 모아라. 아이구 맞았어. 아이구 감사합니다. 이걸로 어떠냐? 땅크의 힘 아 어 안돼 아잇 아 이게 안되네 아 이게 터지네 오오 아니 이게 뭐야 다시 아 이거 진심으로 안되네? 진심으로 안되는거야? 저 아 이거 진심으로 안되네? 땅크론은 잡을 수가 없는거야? 어쩔 수가 없죠 그러면 그라비티 팬텀 어쩔 수가 없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자네 미안하네 중력자의 탄환 뭐 울트라 경비들을 키울 수가 없네 진짜 뭐야 으아암 뚜루루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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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루루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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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라봡 뽀라봡 에? 뭐야 이게 아 얘가 남았구나 끝 깔끔하게 끝 끝 끝 어 이 맵도 잘못 키웠으면 망하는거야 응 그래서 어떻게 됐냐 역시 쇼커의 소행은요 네 그 쇼커가 개조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젊은 여성들을 데려가고 있던거에요 아유 식은땀이었어 아유 아유 나는 그 정도로 죽지 않아 다들 믿고 있기 때문에 팔팔하잖아 이거 봐 그것보다 쇼커가 다른 조직하고 손을 잡았다네 앞으로 힘들어지겠어 어 그런데 오야쌍 그 새로운 장사는 어떻게 할겁니까 에? 새로운 장사는 뭐에요 아니아니아니 안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간부가 등장하고 뭐 적끼리 뭉치고 있는데 나만 장사를 생각하고 있었더니 부끄럽다 다켓씨 에 에 나는 너희들이 싸우면 끝날 때까지 나는 이 아미고를 지키겠어 에 손님이 하나도 안와도 뭐야 진심으로 하나도 안와? 어 괜찮아요 타치바나씨? 에 꽤 괜찮은 꿈이였는데 어 고마워 이사키 에 하지만 말이야 내 꿈은 너희들이야 에 부탁한다 이사람 이대로 괜찮은가 에 가멘 라이더놈 난 이걸로 포기 안한다 에 에 지켜봐라 반드시 너희들을 쓰러뜨린다 에헤 에 에 드디어 각 조직이랑 음 음 공투태세에 들어간 쇼커 새로운 간부 지옥대사를 투입한 악마의 군단은 에 히어로들을 노리고 있다 뜨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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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라 뜨라다 뜨라 생각보다 돈이 많이 모였어요 음 음 프로아시가 레벨식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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